전시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랄까 그 원초적인 힘들이 녹아난 느낌? 그때는 힘을 막 주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 힘들이 그냥 녹아난 느낌?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어떠셨어요? 네. 저는 사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. 응응응. 네. 제 발명은 왜 붓꽃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붓꽃이 생각나서 붓꽃을 찾아낸 꽃은 사실은 바이올렛 색이다. 네네네네네. 근데 그냥 저 꽃 이름은 붓꽃 같았어요. 응응응응. 네. 붓꽃. 붓꽃 이름이 왜 붙였냐면은 이 꽃의 모양이 붓같이 생겼거든요. 붓의 끝?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벗겨서 붙여서 붙여서 그게 그냥 뭔가 네. 랄라님 뭔가 힘을 받을 것 같은 느낌. 사실은 이렇게 저도 랄라님이랑 사실은 조금 다른 느낌이 아닌 게 같은 느낌이었던 게 뭔가 이렇게 축 가라앉아서 꽃이 되려면 씨앗에서 뭔가 하늘 둥둥 떠다니다. 작년이 하늘 둥둥 떠다니는 느낌을 해왔다면 올해는 사실은 좀 자리를 잡아서 어디 이렇게 아 내가 여기에 온전히 내 것을 발산하겠어? 이런 느낌이었던 사실은 저 약간 레드적인 여러 가지 힘이나 이런 걸 훼쳐나갈 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. 아까 랄라님 그림이 아주 건강한 나무라면 얘는 건강한 꽃이죠. 그리고 양쪽 떡잎이 균형을 잘 이루잖아요. 그 양쪽 떡잎이 또 붓을 수 있어요. 양쪽의 그 떡잎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위로 쭉 뻗어서 이제 꽃이 아주 건강한 꽃이 나왔죠. 네. 에너지가 되게 좋네요. 좋습니다. 왼쪽이 양분 같고요. 그 양분을 먹고 자란 그 건강한 꽃인 것 같은 네.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네. 좋습니다. 잘 하셨습니다. 네. 잘 하셨는데 와. 느낌이 어떠셨어요? 맞죠. 음... 뭔가 정리가 되어서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? 음... 좋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이제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했잖아요. 두 번째는 가운데 이제 브라운을 그리면서 동그라미 보라색을 그리시더라고요. 보라색이 치우거든요. 네. 그러면서 뭔가 좀 정리가 되는 듯한 네. 그리고 그룹이 있어요. 이 가운데 이 브라운을 중심으로 이 보라색의 그룹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옐로우의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 연두색 컬러의 그룹이 있어요. 뭔가 해야 될 예의 같기도 하고 뭔가 지금 하시고 계신 어떤 그 에너지들인 것 같아요. 그것들이 이제 어... 뭐랄까...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약간 움츠려되어 있다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런 에너지들이 그냥 편하게 발산된 듯한 이미지 네. 그리고 이것들이 물방울처럼 뭔가 조금 가벼운 느낌 네. 좀 가볍잖아요. 에너지가 가벼워서 그림이 가벼워진 거거든요. 네. 좋습니다. 그렇게 넘어가신 것 같아요. 좋네요. 우리... 어떠셨어요 선생님? 첫 번째 그림을 그릴 때 에너지를 많이 지지받는 느낌이 있고 네. 두 번째 그림은 힘을 빼고 세상을 그냥 잘 받아들이고 있는 조화로 네. 좋습니다.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큐브들 같아요. 네. 그리고 정말 지금은 뭔가 이 왼쪽 처음에는 어... 나 이런 사람이야. 약간 힘주는 힘이 좀 들어갔잖아요. 근데 얘는 그냥 놀이처럼 놀이처럼 가볍죠. 그러면서 이제 굿을 깨면 돼요. 이제 이미 재료들은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이제 뭐 만들면 될 것 같아요. 네. 가볍죠. 좋습니다. 이제 이 재료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만들까 그 구조화를 시키는 작업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이 중심에서 이 브라운이 같은 브라운인데도 여기는 레드 컬러가 조금 느껴지네요.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이 그린으로 연결돼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이제 구축하는 느낌들 네. 좋습니다. 왼쪽 그림이 굉장히 그 안정감을 느끼게 하잖아요. 어떠셨어요? 네. 두 번째 명세 연구할 때 네. 지금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껴보라고 하셨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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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떠올랐던 메시지가 지구과 나를 다이아몬드처럼 되게 귀하게 울리는 그런 메시지가 되게 좋았어요. 네. 어떻게 보면 제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왼쪽처럼 되게 차분한 거 어제때 그나마 같은 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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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제 내비fon처럼 지금 막 춤을 추고 있네요. 지구가 다 해줄 것 같아요. 입체적이에요. 네. 좋습니다. 이 왼쪽의 그림은 이 브라운 안의 세상에 딱 갇혀 있는 집안에 있는 그림 같다면 얘는 이제 이 기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같아요. 앞으로. 네. 좋습니다. 네. 은미님 어떠셨어요? 처음에 할 때는 그냥 갈색 색연필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칠하고 이제 1차색 세계가 모인색하잖아요. 하나하나씩 줄을 붙고 그 다음에 하나 채워가는 과정에 붙여서 읽어보니까 황금빛 땅에 물과 그리고 불이 같이 있는 조화를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. 두 번째 명상 할 때는 제가 저의 고향 파주를 어렸을 때 파주를 생각하면서 네. 산수화 하나 그리셨어요. 지금. 산수화. 그리고 그 뭐야. 땅하고 하늘하고 땅하고 또 세상이 여러 가지 어우러져 있는 거 있잖아요. 집도 빠질 때 있고 nochmal에 너무 좋은 풍경으로 하는 것IT года. 그래서 집 한 치에다가 풀 있고MM 아이있고 꽃도 있고 나비하고 구름도 있고 네 좋습니다. 지구 어머니 만났는데 뭐라고 메시지 들으셨어요? 네? 멍상하면서 아 멍상하면서 성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태풍을 청소해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아 그러셨구나. 이거 안식일 그림. 이거 6일 동안에 만드는 에너지 그림이고요. 이거 7일 동안에 마지막 안식의 그림이에요. 아멘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게 물이 흘러요. 뭔가 흘러가고 에너지가 흘러가는 그림. 안식일이에요. 좋습니다.